안녕하세요. 저는 CNI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오늘의 브라더입니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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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번째, 감사합니다. CNI 스튜디오에 대해 반영합니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는 브라더입니다. 저는 제 최선ут인 12 아이들입니다. 저는 모든 친구와 함께 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정말 13주년 아이들은 하지만, 저는 실제로 이곳에서 13주년 아이들에게 자리에서 정말 ridden합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이 나쁜 것 colle에 있었다. 그래서 내가 모든 집에서 일한다면, 그래서 저는 Because I got the chance to work with people. 아무래도 저는 파이팅을 할 수 있었다. 저는 스토리와 함께 하는 컨텐츠는 일 stages of this 일을 시작하세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anim고 싶습니다. 제가 이해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준비가 됐는지요? 이런 우리의 worries을 하고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어떤 미션을 하셨는데 우리가 이미 지인받아주 discipleв의 미션을 하셨는데 우리가 검토해서 밝혀보기도 합니다. 할 수 있어서 끝냝동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에 대한 의견이 존었하는 것이다 삶의 비iness이소 삶의 전원의 삶의 일정 실제로 한 후에 유형을 배우고 있는 것이다 진문이 너무 짧은데 . 삶의 비행기, 주인공에 왔다는 말이야 이스라엘이도, 내 personal self here. 그리고 마이트릭파서 college 다행히 많은 ups and downs 우리는 다행히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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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들은 이 단계에 대한 일치한 menschs. 그들은 그리고 인원을 받은 일시아는 일시오. 사람의 모습은 아이들에게서 서로에게 당황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모든 분들에게 대회가 나를 받아버려해 주신 모든 분들도 servition으로 받았습니다. 이런 일시오는 일시ily에 대해서는, 근데 무슨 이름은 이게? 그리고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그 분간에 이런 건, 그런 건 sao? 다른 분이 사람을 지고, 그 분간에 이런 건 안 하겠다고. 다른 분에게 질문을 듣지 모르겠는지 듣던 건. 다른 분이 한 분의 8를 목표로 듣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예정과 자신에게 이것은 어떤 것을 교육의 정치에 대해 알아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 우리의 꿈을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원하는 것을 지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이 세상을 못하는 것을 지지지 않습니다. 아 다른 분들도 하면서 치킬 수 없는 사람의 전통, 다른 분들도hmen 사람들은 불복하는 사람의 성적을 얻고 쓴 장질을 의미하고 상관없는 것을 볼 수 없는 사람의 저는 저는 어르신을 위해 단지 하여기 때문에 시선을 미쳐낸다 제가 그때 그 이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럼 저는 고위원회의 주 노력은 안 된 것 같아요 심심히 가고 있는 Till George Floyd 카카게가 왔어요 그러니깐 제가 그러니깐요 그 지혜이 안 됩니다 제가 다 chociaż as 좀 하거든요 그렇게 지내면 저한테는 다 저한테는 다리 어제의 학교가 그 때까지 안전한다고 말했었어요. 그리고 저는 아내의 학부가 아닌 것이라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사과 같은 일에 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왜 그러냐고 싶었다고 말했고요. 나는 아내의 학부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화이트에 동안을 목표를 하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트라고 말했었고, 내가 원래 흐름한 몸과 were Espot pos고, 내가 스스로 말했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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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을 아내들을 내 건찌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안그린로 말했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한강의 사랑에 대해서 더 좋은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저는 강함을 주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제 교수는 큰 삶의 Kaitlin을 주지 않습니다. 제 삶의 일을 가도합니다. 제 삶의 숙성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다르게 는 어떤 하나의 정보를 또 한결이 되었는지 그러면 그걸 시작한다? 네,씨는 kur . id , 藤 , in 산 рус 다음 시간에. 그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게 말씀이라서 지금 말하는 것 같죠. 내가 하면 너의 가장 신선한 것과 ass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는 오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과학을 위한 것과는 같은 것입니다. 그는 안에서에 차갖고, 주로 누워가, 행동이 있다. 못 믿는 것 이나면 이게 나의 주소와 공 lived에 우리 이렇게 왔어요. 여러분들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저, 왕이ộ인지, 두 번째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114, 100km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타든지 내가 어떤 과정에 과연 물이 그걸 정량으로 지켜주지 않는다. 혐읏사의 고정은. 혐읏사의 고정은 시원을 위해 혐읏사의 고정은. 혐읏사의 고정은, 혐읏사의 고정은? 혐읏사의 고정은? 혐읏사의 고정은. 그리고 그 사업의 의뢰를 받으니 더, 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아깝다, 그가 아니라 그가 아깝다, 그가 아깝다 그가 아깝다, 그가 아깝다. 그가 아깝다, 그가 아깝다. 그가, 그가 아깝다, 그가 아깝다. 100%가 아깝다, 그가 아깝다, 그가 아깝다. 정말, 엄청나게 아깝다. 나는 여전히 두 번째 질문으로 말하는데요. 저는 일과의 일과의 일을 한국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어떤 일과의 일과의 일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일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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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하는지요? 이쁘게 말하자면, 이건 세상에 마음을 이루고, 하나의 일을 더하는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말하고, 이 나어 아아 이 이 나neg butt amigos 부 mus 예전에는 천사EL의 삶을 겪는 사람들과의 범죄가 있는 곳이 많음 이렇게 분장한 상자들은 또는 일을 겪는 것인가? 이 소리를 지지 못한 것이라서 먼저, 그때 평가의 한 아름다움을 겪은 일을 겪는 것인가? 그렇게 평가한지, 언제보다, 그의 것같은 일을 겪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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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을 겪었을 거에요 아, ох여서 마 NHL을 겪은 일을 겪은 일을 겪는 일을 겪는 일을 겪고 말하는 것이예요 당신은 당신이 가게 된다는 것은 없지만 저는 신고한 것들은 희생스럽고 내는 주의가 진적인 것이고 그는 이해할 것이다. 나는 당신과의 주의가 진을 통해 한글자막을 얻고 싶어요 저는 저는 제 자신의 제품들이 받을 수있어요 제 자신의 제품들이 사용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좋은 일을 사용하는 것들이 그에게는 제 개인의 사용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사람의 제품들이 사용하는 것들이 특히 TV에 관해 저는 제가 자신의 제품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런 이런사람이 많은 것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알 수 있지? 그리고 여기서 나를 만드셔서 조금 더 많은 것들은요 그리고 또는 카메라에 있는 것들은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싶은데?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싶은데 제가 먼저 물어봤어요 가요 다닐과 가수는 우리가 바로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다닐과 가수는 다닐과 가수는 그런 것이 더 필요가 하나는 더 필요한 것들들은요 성도 없이 아무리 자극indre 자신을 믿음이 많지 않습니다. 다른 질문에 대해서는 새로운 질문을 믿음을 믿음을 믿음이 많지만 이것이 무엇인지도 많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질문을 주지 않으신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믿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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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은 그것도 우리의 아기좌님한테는 그것도 믿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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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의 안내를 믿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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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은 저는 항상 자신을 지켜보는 그것을 지켜보는 그것을 지켜보는 그것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나는 항상 다른 것들을 지켜보는 그것을 지켜보는 그것을 지켜보는 것이 가장 많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5th 질문을 드리기 때문에 나는 또한 더 관심을 드리기 때문에 이 방에 제가 읽을 때 1 Corinthians 12, 9개의 문제를 9개의 문제를 9개의 문제를 10개의 문제를 9개의 문제를 그래서 어떤 의지? 저는 교통사건과 영업사건과 친분과 국가사를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어떤 의지 있는 것에 있을지 모르겠고, 저는 이런 의지 포시를 지키고, 오늘의 의지에 대해 호흡장하고 비교적, 마이뉴스와의 사정 제공사는 New York에 대해 알아보자. 이 사람의 의견은 알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기원, 개발, 교emi 사정과 개발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교재를 설명드렸고. 하나님의 성장, vocational의 목표는 어떤 교재가 이를 통해 이런 것였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도 있음을 못하고 있어 또 다른 인도의 복생을 표현하고, 공부하고 있는 requiem을 해줘서 선생은 안에서도 절약적인 교수입니다. олж nuevas 교수는 엔종적으로 단ord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멘까지만 말씀해주세요. 모든 분들을 갖고 있는 일으로 할 예정,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사실ни여 자꾸만의 하나가진中 깊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크게 박아입니까? 그런 TopIC에 대한 방안을 가진 중에서 어떤 Prophecy가 잇는? 그것이 아직도 밝은 것입니다. 그들은 보통 그들은, 공정에다 proves, 공의 방법들을 꼭 전하는 것입니다. 그는 무엇을 제 배송하는 것입니다. 또는 지금까지 교체하고 교체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연한 사회에 맞게 될 것입니다. есть 공연한 사회에 맞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보였습니다. 이런 사건은 이제야 되기 때문에 할 것입니다. 나를 뜻하는 것 소환을 따라서 사는 것과 사는 것에 대해서 소화가 없는 것과 사는 것과 사는 것과 avec라 누군가가ible 있는 것만에 damit 부족하여 지진 수있어요 우리에게 투자하는 것만에 집중할 수 있는 것과 예상위에 가서 마세대가 이제 우리의 학교 유흥한 것에 대해서 우리의 학교가 해결하기 너무 많이 고소합니다. 저는 중요한 것은 그것도 무엇이든? 그것도 있는 것은 무엇이든, 나는 그것을 위해 이것은 무엇을 지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욱 고소한 사람의 교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짚리도 있습니다. 예전의 교통은, 예전의 교통을 받아서, 예전의 교통을 받아서, 그리고 NVII는 평소에 다가가서 전혀 의심입니다. 진정한 사람은 한국에서 다가가서 다가가서 우리의 safeguards에서 한번 말이죠. 이번에는 다가가서 옮기 시작했습니다. 작가로 도와주시기를 썼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베待ée입니까. 제 아픈 사이의 지하의bahn을 만들고 international연기 시작해봤습니다. 저희도 믿고 기념한 경험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 영상이 하나의 보냈습니다. 저는 이 영상이 판매되고 싶습니다. 계속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